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의 대표가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.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 A씨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. 지난 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명예훼손 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. 앞서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과 이름 등이 적힌 게시물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습니다.